여러분 안녕하세요. 무비히어로의 채송아입니다. 저희가 5만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10분께 저의 소장품을 드립니다. 링크 누르시면 거기 설무조사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옷, 악세사리, 가방, 모자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10만 되면 좀 더 큰 게 있는데 그 의견에 많은 분들이 화보 촬영을 해달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10만 되면 제가 화보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그럼 10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공유도 눌러주시면 좋겠죠? 그리고 저도 다양한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다양한 컨텐츠로 기쁨도 드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들려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피 보이세요? 이게 제가 넘어진 게 아니라 오늘 촬영이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는 씬도 있고 여러 가지 싸우는 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 영상도 찍게 됐어요. 다양한 컨텐츠 놀러 오셔서 많이 봐주시고 우리 또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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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